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언제 찾아올지 모를 태풍과 가을비, 냉해 등 기상 여건과 까치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은 수확기에 있는 농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. 우리 지역도 농작물의 막바지 관리와 적기 수확, 소확 후 품질관리 기술 등을 잘 실천해 품질도 인정받고 가격도 잘 받는 농산물을 생산해야 할 것입니다. 곡식은 섬에 담아봐야 풍년을 안다 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수확을 할 때까지 방심하지 말고 막바지 농작물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.